기아이들 어서 오시고요. 오기는 올까? 기아가 요새 하도 소수민족이라서 너희들 보고 있니? 보고 있으면 어디다가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려.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기아 좀 버리지 마세요 이러는데 막상 기아 촬영하면 이거 보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 소수민족들. 근데 나는 기아를 말이야.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지. 꿀잼 기아. 버리고 싶지가 않아. 그래서 항상 내가 미적분 확통 기아하면서 기아를 뭐 빼놓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자 이게 2024년 10월에 시행이 된 학력평가인데 기아 28번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28번 이거 하나만 할 건데요. 또 선생님 기아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? 또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. 지금 미워 학기 다 한 문제씩 하고 있어요. 공통도 두 문제밖에 안 했어. 왜냐하면 지금 이거 찍는 시점이 물론 이거를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기출 공부하다가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딱 이제 10월 학평 끝나고 나서 치러진 10월 학평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이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. 발등이 불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도 바빠. 나도 지금 파이널 강의 찍다가 온 거야. 여러분들도 바쁘죠. 지금 전국에 있는 고3 효자 효녀들 혹시라도 또 이거 틀렸는데 또 요상한 풀이 보고 있을까봐 내가 찍어주는 거야. 내가 누구야. 귀신 아니야. 귀신. 귀신 말고. 기아의 신. 그 다음에 이제 백신. 벡터의 신이 되자. 자 여러분들 이제 벡터의 신이 돼서 28번이든 30번이든 뭐가 나와도 수능에서 꼭 마치고 26점 이륙하자라는 게 내가 이제 기아이들에게 드리는 항상 그 메시지잖아요. 자 28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벡터는 어쨌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. 완벽해요. 벡터는. 자 지금 이제 a, b 두 점을 딱 주고 나서 조건 이제 가나를 줬어요. 근데 어쨌든 만족하는 점 x들의 집합을 s라 하자 했으니까 뭐 동점 x들을 찾아주는 건데 벡터 방정식이 나오는 상황이지. 첫 번째 가 조건은 보자마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 요거 11이고 요거 7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. 오케이. 그럼 일단 x라고 하는 것은 이 원 위의 점으로 확정입니다. 가 때문에. 다른 거는 안 돼. 다른 점들은 안 돼.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잘려 나갈 수 있는 거겠죠. 근데 이제 그 다음 조건이 약간 어 뭐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거는 당연한데 모를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벡터에서 우선순위가 뭐 내분점 잡는 게 우선순위야? 위치벡터 잡는 게 우선순위야? 아니란 말이야. 뭐야. 무조건 교과서에서 처음 배우는 거. 벡터의 연산. 기하적으로 삼각형 그리고 표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연결 쫙쫙 시킨다.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선이에요. 그러면 OB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K 곱하기 BX니까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로 갈 수 있는 방향이... 어? 맘대로야. 그렇죠? 맘대로야.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갔다가 어디론가 이렇게 막 쭉쭉쭉 날라간다는 얘기야. 그런데 뭐라고 했어? 얘가 4라고 주어졌어. 그 얘기는 5에서부터 출발한 거 얘를 하나의 벡터로 합치게 되면은 5 어쩌고 벡터가 크기가 4라는 거니까 또 하나의 뭐가 만들어져? 원이 만들어지는 거구나. 아, 이거 다 원의 방정식에 대한 거구나. 벡터 방정식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 원 위로 지금 떨어진다는 거지.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. 왔다가 뭐 이런 데로 막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여기 올 수도 있고 뭐 반대쪽으로 막 갈 수도 있어. 근데 이렇게 왔다가 이런 데로 막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. 그치? 그러면은 크기가 4가 안 되는 거잖아. 그럼 이거를 만족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 위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이제 x라는 거지. 그럼 x가 만약에 이런 데 왔어. 그러면은 bx를 여기 b 왔는데 bx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절대 이 원 위로 올 수가 없겠지? 이 원 위로 온다는 거는 원정으로부터 거리가 4가 될 수 없다는 뜻이야. x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요. 그럼 뭐 이렇게 가거나 k가 마이너스해서 뭐 반대쪽으로 간다. 여기서 왔다 갔다 해. 절대 이리로 갈 수가 없잖아. 그럼 이 원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때 지금 이 점에서부터 뚫고 지나가는 거는 괜찮고 접하는 상황을 이제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접하는 상황.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접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.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지금 갈 수가 있어. 그런데 k가 지금 음수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에 x가 와야지만은 bx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가? 아니에요. 얘를 연장을 쭉 시켜가지고 근데 연장을 시킬 때 이거 잠깐만 어디 통과하지? 이 11,0보다 밑으로 가냐 위로 가냐 아직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x가 이런 데 있어도 bx 한 거에다 k 음수 만들어서 여기까지 보내면 되는 거잖아. 아니면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bx인데 k 음수 붙여가지고 반대쪽으로 이쪽저쪽 k를 적당히 잡아주면은 여기나 아니면 반대쪽 여기 올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지금 이 x가 이제 가능한 상황이 좁혀지는 게 이 점하고 이 점 찾아서 여기 사이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 찾아가지고 여기 사이다. 이게 지금 뭐야? s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x 좌표가 가장 큰 점을 찾으래. 그렇다 그러면 뭐 이쪽은 아닐 거고 결국에는 얘가 만약 이 접선이 이렇게 오다가 위쪽에서 잘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다 하면은 여기가 지금 x 좌표가 가장 큰 점일 것이고요. 얘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바로 이 11,0이 x 좌표가 가장 큰 점이겠지. 자, 그러면 이 접선이 뭔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짜잔! 자, 계산은 생략하고요.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쓴 다음에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딱 구했을 때 얘가 수직이 되면서 얘가 지금 이제 반지름이 4니까 d가 4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. 자,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얘가 b, 8,1을 지나는 거니까 x-8 쓰고 y-1 쓴 다음에 이 앞에다가 뭔가 뭐 a나 b 이렇게 계속 붙여주시면 되죠. 어차피 이게 뭐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거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뭐 m 이렇게 이제 붙였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거야. 그럼 이제 m의 제곱,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 이 m과 1이 어디로 들어가? 여기 0,0 들어가는 상황이잖아. 그러니까 0,0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운 거 이게 4 되는 거 넘겨주면서 제곱해서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은 m이 두 개가 딱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얘를 넘겨가지고 써보면은 y는 지금 마이너스 mx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 아, 얘가 y는 마이너스 12분의 5x 어쩌고구나 얘가 지금 이제 y는 4분의 3x 마이너스, 아, 얘 4분의 3x죠. 4분의 3x 어쩌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직선으로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었던 거 같아.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2분의 5야. 그러면은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이 11,0으로 지나가게 되려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. 그런데 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얘가 절대값이 더 크잖아. 그러니까 얘가 더 서 있다는 얘기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x절편이 여기서 찍힌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 있는 점까지가 되면서 이렇게 오는 거고 따라서 이제 x좌표가 제일 큰 p는 11,0이 포함이 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답 구해주시는 거구나. 자, 맨 마지막에 이제 두 개의 벡터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는 뭐 내적 이용하는 거죠. 자, 두 개의 벡터가 지금 하나가 op벡터네요. 그래서 이제 11,0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 이제 bp벡터니까 3,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코사인 세타는 크기, 크기 곱한 다음에 이제 내적 해주시면 되죠. 얘는 지금 이제 11 그 다음에 얘는 3, 1 하니까 제곱해서 루트 10이다. 루트 10 그 다음에 얘 곱하면은 33 얘는 그냥 사라지네요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제 지워지면서 루트 10분의 3, 10분의 3 루트 10이 되는군요. 자, 여러분들 수능까지 파이팅 하시고 기아이들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시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이제 파이널 콘텐츠 라이드에서도 또 만나 뵙고 그 다음에 효마 카세까지 우리 끝까지 최선을 한번 다 해봅시다. 자, 기아이들 화이팅입니다.